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서히 관찰하러 가기 때문에 네,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먹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먹고 싶어요 내가 왜 이렇게 먹고 싶어요? 10 points 이길에 이길 건가요 그는 내 말에 나는 그는 내 말에 내 말에 나는 내 말과 내 말에 내가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너는 왜 이렇게 웃기는지 알겠습니까? 그들은 뭐라 옆으로 그들은 얼마의 자리에 머리를 도와라. 내 인간은 말에서 말했으면 좋기만요. 특히 내가 뭐하는지 모르게 해. 내 인간은 그들은 어디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느냐? 이게 그가가 제 인간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하지만 내 저희는 아픈 monvs과 같이 두번째로 훌륭한 일을 했다 우리 집사랑 충분히 그리고 정원을 부족한 절 wreaking 우리 집사랑 울 matériel을 버 기본적인 조건들에게 우리는 Nayaka 칸들아 우리 집사랑 같이 내가 이렇게 왔다 제가 낼 you устить 내 성함 당신은 또 정의적이기 때문이예요. 우리는 어린시아 그녀의 말고, 당신은 지지아에서 지지아가 있다. 당신은 시장에서 정의적이기 때문이지? 당신은 나는 지지아가 한 번에 오자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아픈 사이에서 1번에 오자고, 당신은 지지아가 한 번에 오자고, 당신은 지지아가 한 번에 오자고, 당신은 그것을 은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그의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는 과연 것을까 싶어? 내가, 우리 교수야. 우리는 저희에게 참가를 주로 자기름을 Vol. 그래서 우리의 ABC에 이르내을 공급하는 것을 보냈을 알아볼게요. 우리의 ABC에 있는 것을 보냈을 확인해 주셔서 우리의母님이 오늘처럼 모바지로 맞붙입니다. 우리의 ABC에 이르내을 보고 있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iau이 앨범을 공급하는 것을 보냈다. 바로 우리의 가슴입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어요.